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권 남용. 우리 역사에서 참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 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소했는데요. 어제 공수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해 역사상 딱 한 건 인정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좀 짚으려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피해자 아닙니까 유우성 씨가? 네. 유우성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동생 유가려 씨에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증언하라고 했다는 강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우성 씨는 2014년에 대법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끝났어야 되는데 무죄가 확정이 되니까 다른 건으로 또 기소를 했다 이런 거죠? 네. 이 부분이 더 치졸하고 좀 악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법에서 무죄를 받고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2014년 5월 9일 유우성 씨를 검찰이 별건으로 또 기소를 합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데 협조했다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유우성 씨가 검찰에서 2010년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당시 서울 동부지검은 유 씨가 친척의 부탁으로 예금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사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를 다시 기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소위 보복기소를 한 건데요. 유 씨에게 끝내 범죄자라는 낙인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 보복기소로 인해 유 씨는 간첩 혐의로 무죄를 받고도 7년이나 더 재판을 받으며 고생해야 했습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위법적으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고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유우성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와 지휘를 맡은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네.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 시점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유 씨가 검사들을 고소하기 전인 2021년 5월 9일에 이미 만료되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게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유 씨가 대법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받기도 전에 검사들을 먼저 고소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수처의 이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리적인 핵심은 직권남용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볼 거냐 이건데요. 그래서 공수처는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 딱 하루로 보는 반면에 유 씨의 변호사 등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공소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 그러니까 재판이 마무리되는 작년 10월까지를 직권남용이 이루어진 시기로 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내내 직권남용에 따른 유 씨의 피해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럼 공수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소권 남용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된 사건이잖아요. 전례가 없다 보니까 피해 발생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에서는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례가 없으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공수처로서는 적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하면서 기소하는 게 그래서 재판까지 가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공수처가 먼저 가장 소극적인 해석을 채택해 알아서 불기소했다. 이거 피해자는 유우성 씨. 더 크게 보면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좋게 해석하자면 공수처가 능력이 없고 무성의하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서면으로만 조사했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나 더 위로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꼬아서 보자면 공수처도 결국 검사들이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기소해 검사의 공소권을 제약할 판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유우성 씨는 어제 법원의 공소재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직권남용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재정신청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유우성 씨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우성 씨가 국정과 검찰의 농단으로 9년간 재판을 받은 반면 이 사건으로 검사는 아무도 처벌은커녕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적 혐의에 대해서도 다 빠져나갔고요. 우리 촌철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